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썸네일만 봐도 어마어마한 시궁창 냄새가 오지게 올라오죠. 그래서 그런지 주작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아기를 빨리 낳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며 마치 방앗간 참기를 짜듯 열심히 짜다가 결국 탈진에 쓰러져버린 남친. 현타가 와요. 원지, 못생긴 남친과 파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가 욕을 먹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그럴려봐요. 남들한테 솔직한 이야기, 조언이 꼭 듣고 싶어서요. 일단 저는 30대 중반, 남친은 40 초반입니다. 참고로 남친은 전문직으로 다른 건 다 좋아요, 좋은데 못생겼습니다. 너무 못생겼어요. 하지만 저도 나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고 또 그냥 뭐 사람만 좋으면 됐지 싶어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물론 저도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외모도 마찬가지. 전혀 안 꿀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전에 제가 외모 하나만 보고 남자를 막 만났다가 정말 시까반적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번엔 얼굴을 보지 말자. 댐댐이와 성격을 보자. 그리고 나도 돈 잘 버는데 나만 억울하게 나만 남을 먹여 살리는 짓거리 같은 거 하지 말고 나처럼 똑같이 잘 버는 사람을 만나자 등등등. 즉 전 남친 영향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 일단 남친이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만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뭐 둘 다 혼기도 찼고 또 남친은 결혼뿐만 아니라 아이 생각도 간절하고 적극적인 편이라서 서둘러 결혼을 약속하고 지금은 상견례까지 다 했어요. 아니 그래 저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아기 낳는 걸 너무 강하게 원해서 결국 저희는 결혼 전부터 임신을 같이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또 마침 저희가 쉬는 날이 배란인이라 관계를 한 번 했고요. 그런 뒤에 남친이 어 이걸 가지고는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어.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정자를 조금이라도 더 빼곡하게 넣어줘야 돼. 뭐 일단 동물 같은 소리를 해대며 다음날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 둘 다 나이도 많고 체력도 많이 딸려서 한 번만 해도 며칠은 못할 정도로 힘이 드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한 게 나와 어쩔 수 없이 그날 그 다음날이죠. 일 마치고 만나가지고 또 억지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저는 5만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 저 스스로가 그게 너무 하기 싫었고 거기다 또 하나 그날 저희 집에 부모님이 와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야 했는데 이것도 너무 거지 같아. 어디 좋은 곳에 간 것도 아니고 겨우 18,000원짜리 모텔을 대신해가지고 저요. 이런 데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고 갈 일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가서 보니까 방 상태 너무 안 좋아. 정말 이게 뭘까 이런 기분이 들고 너무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저 번식을 위한 교배 짝짓기를 하게 된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온 남친 본인조차 워낙 고령이라 지쳐가지고 제대로 시작도 못해 제가 억지로 도와줘야만 했어요. 아니 무슨 방앗간에서 참기름 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혼란 가득한 생각만 머리에 들었는데 잠시 후 이 모든 거사가 끝난 뒤에 10분 넘게 대자로 뻗어 널부러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남친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강한 현타가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아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짐승이 아니고 분명히 사람인데 여기서 왜 이런 꼬라지로 있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여하튼 이 기가 막힌 짝짓기 사건 이후 남친한테 정래미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나마 있던 콩깍지가 벗겨진 건지 물론 원래부터 잘생겼다는 생각을 했던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보면 볼수록 귀엽다 이러고 정신승리 정도는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젠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못생겼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살도 뒤룩뒤룩 쥐고 덧니 오지구 꾸미지도 않는 데다가 그냥 패션 센스 자체가 엉망이야 그리고 상견례 때 아니지 어머님을 따로 만났을 때 제가 들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어머님이 뭐라고 했냐면 꽁꽁아 너 그거 아니? 우리 아들 이상형은 애를 잘 낳는 여자랬어. 당시에 물론 뭐야 싶었지만 그래도 그냥 넘겼던 저 말이 자꾸 생각나요. 그저 나는 오지 하나 애를 낳기 위한 도구인 건가 싶고 아니 그래도 어떤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참고 있었는데 얼마 전 100일 선물로 저한테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사전 그 임산부들이 보는 책 있잖아요. 그걸 주는 거예요. 선물로. 안 그래도 임신과 관련해가지고 나 너무 우울하다 이러는 거 싫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딴 걸 선물이랍시고 주는 인성질 이게 제정신인가 싶어 그냥 됐으니까 오빠나 먼저 읽고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말한 뒤에 제 속에 있는 것도 다 말했어요. 나는 그때 그 짝짓기 사건 이후 오빠랑 스킨십 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냥 전반적인 현타가 왔어 이렇게 솔직하게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정말 기각한 게 정말 기가 막힌 게 그래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적어도 조금은 미안해하거나 아니 미안해하는 연기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직 하나 아이를 만든다는 생각이 충만해가지고 네가 이럴 줄 몰랐네. 그리고 이건 그냥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야. 임신은 누가 봐도 축복인 건데 나는 네가 이러는 게 더 충격이다. 뭐야? 뭐 이딴 소리를 해대가지고 결국 싸우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이젠 저도 제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양가 상견례는 물론이고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이젠 그냥 식만 올리고 살면 되는 건데 양가 어른들도 모두 다 좋아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러는 걸까요? 혹시 제가 아니 저 혼자만 이상한 걸까요? 뭐라도 좋으니까 꼭 조언 좀 부탁드려요. 이거 한 사람 인생 전체가 걸렸어요.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이건 그냥 본인이 눈을 낮춘 결과일 뿐이에요. 100일도 안 돼가지고 결혼을 하자는데 그걸 홀랑 수락해버렸으니 상대가 보기에 오히려 본인보다 쓰니 네가 더 결혼이 급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뭐. 되자 쓰니 네 맞아요. 저 안 그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소중한 의견 정말 감사드려요. 2번 결혼을 한 뒤에 저렇게 나와도 5만정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결혼 전부터 이러니까 나라도 현타 오지겠다. 저 남자는 만약에 쓴이가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라도 나아올 것 같아요. 좀 무서워요. 되자 쓰니 네. 제가 봐도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그 정도가 조금은 아니지 엄청 많이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 인간이 나를 뭘로 생각하나 싶을 정도니까요.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번 결혼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니 무슨 석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배단일까지 맞춰가지고 그걸 합니까? 임신시켜가지고 어떻게든 결혼하려는 게 수상하지도 않았어요? 나이를 서른 중반이나 먹고 이렇게 떠밀려 하는 님이나 결혼 부추기는 님네 부모님도 상대방 뽑지 않게 이상하다고. 거기다 40대 초반이 무슨 고령이라고 여자 도움 없이 잠자리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요. 뭐 기진맥진? 파우네! 되자 쓰니 저도 지금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오고 미치겠어요. 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4번 아니 돈도 잘 버는 전문직이 자기 아이 가질 여자를 겨우 18,000원짜리 싸구를 모텔로 데려갔다고? 아니 나 이런 거 찾기가 더 힘들겠다. 그리고 니면 니면 또 뭐야? 이런 남자랑 결혼이 하고 싶어요? 자기 결정권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까? 임신 계획이 있는 거면 본인 돈 내고 깨끗한 호텔을 가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그래 나는 이런 데서 임신 시도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못생겨도 직업 좋고 본인 부모님 정신 상태 멀쩡하면요 보통 나이 마흔되기 전에 알아서 결혼하고 그래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 나이까지 도퇴가 되어 있던 거지 본인 피셜 외모도 좋고 전문직이라 경제력도 좋다면서 저런 남자는 급하게 결혼까지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한창 좋고 서로 조심스러워야 할 이때도 일단 더러운 모텔에 데려가 눕히는 남자가 결혼 후에 너한테 어떤 대접을 할까?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옛날 조선시대 C바지들도 이런 취급은 안 받았어요. 됐을까요? 실은 제가 성격이 그래요 그냥 처음엔 상대방 페이스에 따라가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면 그때부터 멈칫하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러다 보니 상황 대처가 늦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일인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 분하고 또 후회가 몰려옵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5번 아니 그 싸구리의 모텔에 들어갔을 때 쓴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뭐야? 임신한 거야? 그럼 뭐 참고 살든가 낳아서 애만 두고 나오든가 결혼 안 하고 혼자 키우든가 이것저것 다 싫으면 뭐 그렇게 해야지 인생이 걸린 일이라면서요 쉬운 결정이 어디 있겠어요? 됐으니 맞아요. 그때 제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건데 따뜻한 마음으로 댓글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번 7번 7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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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전문직 대신 18,000원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 거야? 이 망할 18,000원 같은 놈아 9번 아니 간호사가 전문직이라 우기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쓰니글에선 배운 사람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냥 저학력 가정주부가 쓰는 어휘들 뿐이고 저학력자들 특징이 본인들이 대충 흉내만 내면 티가 안 날 줄 아는데 아니에요. 티 오지게 많이 나 못 배운 사람은 그래서부터 활자를 많이 접하지 않는다는 그런 티가 아주 진하게 난다구요 대댓글 전문직에 꽂히지 말고 전체 내용을 보세요 여기서 뭐 전문직이든 사무직이든 그게 뭐 중요하다고 2번 전문직에 꽂힌 게 아니고 그 전문직이라는 것부터가 이미 신빙성이 없어 보이니까 글 자체가 그냥 주작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10번 우리 남편 41살이고 아직 팔팔한데 장난하냐? 아니 주작도 뭐 정상 범위에서 해야지 뭔 소리야 11번 돈 잘 버는 전문직끼리 모여 비싸고 좋은 호텔도 아니고 18,000원짜리 모텔에 들어가 그 일을 하셨고 거기다 40초반에 한 번 한 뒤에 다음날 도와줘야 가능하다고? 설마 이건 네이트판 주작 작가가 전문직이다 이건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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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20대 30대도 비실비실한 애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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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